지금까지 뉴스 스포티파이였습니다. SBS 박진희입니다. SBS 박진희입니다. 블랙핑크의 노래가 지난 8년간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30억 회가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. 블랙핑크 노래 중 가장 많이 들은 곡은 How You Like That으로 10억 4차 만에 넘기에 재생됐고요. 이어 Kill This Love와 Pink Vano, 뚜두뚜두, Shutdown 등을 많이 들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5곡은 모두 40억 회 넘게 재생됐습니다. 또 블랙핑크의 노래를 가장 많이 들은 나라는 미국과 인도네시아, 멕시코 등이 꼽혔습니다. 블랙핑크 멤버들은 오는 9일 월드투어 실확 영화 블랙핑크 월드투어 본핑크 인 시네마 행사에 완전체로 참석해 팬들과 만날 계획입니다. 이어 Kill This Love 이 2랑이 오는 9일 월드투어 본인에게 굉장히 많이 들은 것입니다.